이 분당 아랄 분당 넌 이종당 나의 얼싸 온라 분당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여 에데란 생일밤이러군당 알도 오랄까 알도 오랄까 우중함산에 얼싸 저다이 발짱 얼싸 좋네 아데내 군밤이여 에데란 생일밤이러군당 아 좋다 아 축하 ton을 하시는구나. 장수. 야 아버님 고마세요. 아 맨발이 뭐야. 맨발해. 낸바해. 낸바해. 아유 감사합니다. 형재훈 큰형님의 생신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우리 잔치의 꽃은 어부바입니다. 자 어부바를 통해서 큰형님이 엎이고 싶은 동생이 누군지. 동생분들 이쪽으로 서주세요. 슬며시 뒤에 가서 백허그 한번 해보세요. 누구를 만지고 싶으신지. 자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. 이게 뭐야. 우리 부모님께서는 과연 어느 분의 등을 컨택을 하실지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잘 생각하셨다가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. 네. 이게 뭐야. 은근 또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. 다들. 저기 이제 원래 잔치하면 뭐 자식들이 좀 많으면 아마. 어. 자 아우. 잘 봐요. 이 말이 아주 특이하게 생각해. 이 말이. 이거 야생마야 뭐야. 야생마 같은데 이거. 이야 이 말은. 한 말이 있네. 그냥 말들만 있는데 가운데 정천만. 정천만. 아 이 말이야. 아우 이 말은 이거. 저 당나귀예요. 아유. 제주도 당나귀. 어제 술 많이 먹었지 또. 자 어떤 분이. 아 이거 참. 자 지금 신중하게. 자 하나 둘 셋 선택. 자 어. 와 떨린다. 떨리지. 왜 떨리지. 확신 내가 말을 볼 줄 아는 것 같아. 진짜. 어우 좋다. 오우 좋다. 어우 좋다. 어우 좋다. 어우 좋다. 어우 좋다. 오收看라. 후 좋아요. 어우 좋다. 아 πoir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